바다 작업을 한 지가 15년이 된 것 같아요. 2007년 을왕리바다에서 처음 바다 작업을 시작했어요. KBS 5천만의 1급비밀이라는 프로에서 촬영 때문에 시작했는데요. 바다 작업에는 여러가지 고려되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밀물과 썰물, 일출과 일물, 바람의 세기, 파고, 구름의 양, 그리고 가야할 바다의 선택입니다. 2010년 변산채석강, 용유해변, 왕산해변, 선녀바위해변, 안면도 삼봉해변, 태안의 서울향깃길해변, 무의도해변, 소무의도, 잠진도, 시도, 신도, 모도, 남해안에서는 여수의 밤바다, 그리고 다도의 해상국립공원, 부산청사포,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강원도 고성의 청간리 바다, 동해 고불개해변, 이 고불개해변에서는 작년에, 아 올해구나, 올해 화장품 CF를 찍었어요. 해외에서는 동경다이바해변, 두바이 주메이라비치, 그 다음에 LA 산타포니카 해변, 홍콩의 통수이로드 해변, 독일의 함부르크 해변, 하늘과 바다, 수평선, 파도, 갯바위, 그리고 밸런싱, 제가 밸런싱 아티스트여서 행복합니다.